오늘 오신 김에 아주 간단한 한국어로 두 단어만 배우고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두 번째 기자가 되실 때, 올시고 좋다로 그 흥을 표현해주시면 되요. 그러면 큰 박수로 본우님의 무대 만나볼께요. 그래서 항상 고객님께시키는 항상 고객님께는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하는지 오시로 주었다 이러면 주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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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슬슬이 비쳐 있네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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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바람 숱을 하니 나겸이 우스스 지고여 귓도라미 슬피워라 남을 간장하라 감사합니다.